으 으 물은 여깄나 아 여기 있구나 으 으 으 저기 다우 저기 흘러나오는 물이 있어요 아 방생을 할건 하였고 얘들은 싸나오서 방생을 못했다고 야 반달곰 또 싸납니 싸나온 싸나이냐 뭐 얘는 뭐 안찍을수도 없고 그렇지 얘도 사려줘야지 반달가슴곰 저 똥무더기 좀 봐라 똥무더기 어 여기도 똥 큰 무더기 쌓아놓고 저 안쪽에도 큰 무더기 쌓여있고 자 물을 보셨습니까 됐을땅 아 으 으 으 으